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간밤에 금값 또 한 번 상승세를 보여줬고 금값이 30%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mtn의 김종호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얘기고요. 실제로 어느 쪽으로 돈이 얼마만큼 몰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와 관련된 상품들 쪽에서는 국채 쪽으로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저치를 계속 하향시키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은 연중 최고치를 계속 넘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 수익률 주지도 않는 미국 채권에 돈이 이렇게 몰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달러 강세라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동안 많은 수익을 주었던 미국의 하이힐드 펀드 쪽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동안 주가 비슷한 계적을 보였던 하이힐드가 작년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에너지 업종의 전반적인 하락률이 크다.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한계 기업들이 많이 노출될 것이다 라는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하이힐드 채권 쪽에서 국채 쪽으로 자금이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것이 하이힐드가 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고수익 쪽에서 수익이 더 이상 안 나면 국채로 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성향의 자금들은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주식과 같은 그런 위험 재산은 원래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머물고 있는 상당수의 자금들이 국채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이힐드 펀드 쪽에서 돈이 빠져나왔는데요. 이 스프레드 자체는 아직도 과거 평균치를 넘어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개 기업 정도는 망하고 크게 위험해져야 그 다음에 하이힐드 가격이 더 낮아져서 정말 바닥이 왔다 이런 시각이 나타나야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 쪽으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그때쯤 되면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국채 수익률 한 1.5%를 찍고 하이힐드는 정말로 몇 개 기업들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서 스프레드가 정말 크게 벌어졌다. 이 정도가 되어야 다시 공격적인 성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예측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 쪽에서 달러 강세는 다 알고 계신 얘기고요. 의외로 엔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폭의 강세는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엔화 인덱스가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물론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엔화 쪽에서 이렇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엔화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변동성에 강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엔화 채권의 대부분을 내국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견주한 이런 엔화 같은 경우가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은 금입니다. 금 가격도 최근에 꾸준히 반응을 하고 있는데 금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인플렛지로서의 자산이 아니라 바로 수급의 안정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넘쳐나는 오일,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 빠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과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과행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달러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에 안정되어 있는 이런 금 가격 같은 경우가 강한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박민영 인커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처럼 내수가 굉장히 강한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궤적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낮을 것 그러니까 수익률에 상관없이 신용 위험이 낮은 곳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자금 흐름의 흐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되어 있는 또 내수 쪽이 강한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도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선택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내에서도 좀 더 안정성이 짙은 국제 쪽으로 시장 내에서도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야기 주셨어요. 이렇게 자금들의 유출 현황은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국내 증시도 이머징 마켓이고요. 또 위험 증시이고 최근에 실적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본질적인 거시적 위험이 제거된다든지 거기다가 유동성 효과라고 하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 시장이 2100선이 되었든 2200선이 되었든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의 실적과 관련돼서 종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실적에 따른 차별화라는 전략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본질적인 위험이 제거되기 이전까지는 개별 종목 위주의 투자가 아직까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된 만큼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미국에서 제이피모건이나 웰스파그와 같은 대형 상업은행들이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도 엇갈리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떠한 점들을 좀 체크 포인트로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미국 금융주들이 최근에 가장 안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다면 미국 금융업종들이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바쳤던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조정을 선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이런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규제가 강화되면서 향후 이익 기회를 상실할 거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아마 유가가 더 빠른 속도로 빠지고 부위자형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자산에 대해서 쇼셀링 같은 것들을 마구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면도성을 더 키워놓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풀업트레이딩에 대한 규제안이 나오면서 이들의 이익 기회가 많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바제3와 같은 그런 규제안들이 늘어나면서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충당금들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오래 나타날 것이고요. 또 하나 금리와 신용 변동이 오래 커질 가능성. 대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중에 한기 기업들이 이미 상당수 노출되어 있고 이들 기업의 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CCC 기업들. 거의 이제 투기 등급의 그런 기업들의 금리가 최근에 거의 로켓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면서 미국 금융주들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보다는 올해 실적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아마 조금은 조종이 나타날 가능성. 이런 규제와 함께 이익 훼손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금융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올해 조금 더 부담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 주셨어요. 국내는 어떨까요?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연말에는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만 올해는 기대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전략 좀 챙겨주시죠. 2년 전부터 기대했는데 여전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자체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결국은 은행은 금리 장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1분기에 금리를 더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쪽과는 조금 다르죠. 다른 쪽은 지금 양적 완화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D금리나 지금 코픽스 금리를 놓고 왔을 때는 은행주가 당장 올라가기 쉽지 않다. 금리 장사인데 금리를 계속 내려가지고 가격을 계속 내려가지고 장사 잘하기 쉽지 않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신용 리스크 같은 것들은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금리가 반등하는 시기,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 아마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아마 작년 1분기부터 2분기에 나아진다. 2분기 안 되니까 3분기 나아진다. 3분기 안 되니까 4분기 나아진다. 4분기 또 안 되니까 올해는 좋아진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별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얘기라 결국은 금리가 언제 반등하냐가 관건이고요. 이번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냐. 그래서 1월 달에 안 하고 2월 달, 3월 달에 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때 금리 인하를 시점으로 해서 만약에 금리가 탄력적으로 상방향으로 돌아서고 경기도 좋아진다면 그때가 금융주가 올라가는 시기죠. 다만 그게 2분기인지 3분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은행주가 싸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 나가자. 다만 지금 증권사에서 추천하고 있는 BS금융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들보다는 KB금융이나 하나금융처럼 좀 더 경기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실제로 대출이 늘어날 경우에 빠르게 이익이 개선될 수 있고 배당금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응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관련주들의 이슈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글로비스와 모비스가 크게 움직이면서 관련은 없지만 SKCNC나 삼성전자 그리고 제일모직 이런 관련주들이 모두 다 움직였어요. 때문에 왜 같이 움직여야 되지? 라고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지배구조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근본적으로 이 종목들이 분위기 타고 오른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져서 오른 거 아니고요. 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을 타고 오른 종목인데 일단 뭔가 이렇게 그동안 이유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유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조그만 요인들이 나와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싸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대차그룹의 대주주가 매각을 시도한 것인데 이게 실패했다? 10%를 할인해서 줬는데도 안 사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기업 쪽에서도 한 번만 수가 틀리면 크게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또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감을 나타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NC, 제1무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만 보면 다 비싸죠. 그런데 향후 이 종목들이 결국 그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비싼 것들도 모두 무시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종목, 삼성그룹의 핵심 종목이라든지 SK그룹의 핵심주, 또 현대차그룹의 핵심주와 같은 종목군들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단기적으로 모멘텀 나타난다고 올인했다가 또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또 급하게 팔았다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것처럼 조금씩 무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3세대로 경영이 넘어가면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케이. 그렇지만 단기적인 변동성 감리할 수 없다면 또 너무 많은 비중을 싣고 계신 분들은 오늘 주가 하락에도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입니다. 황태자주들 앞으로 긴 시각을 놓고 접근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이제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횡보하는 시장 속에서의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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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